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안전한 빌라분양 길잡이 하마티비의 하마입니다 저희 하마티비는요 자체검증을 통해서 각 지역의 꿀매물들을 동영상으로 제작해서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네 오늘 보실쯤은요 이제 막 분양이 시작된 검단신도시 정가운데에 위치한 원당동 페라리움 무려 28세대 주거형 OP구요 롯데리아가 주변 50m 안에 있다라고 하면 편의시설이 얼마나 밀집되어 있는 지역인지 알 수 있겠죠 검단신도시 핵심지역인 원당사거리에 위치한 오늘의 현장은요 인천지압철 1호선이 연장되는 원당에 위치해 있구요 주변에 초중고가 몰려있는 학원가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언제나 부동산 수요가 활발한 동네입니다 비슷한 평소에 호반 우미린 한신 더휴 아파트가 바로 옆에서 4억의 분양을 시작했는데요 자 페라리움의 경우 방 4개짜리가 2억원인걸 감안할 때 요즘같은 아파트 불경기 시대에 훨씬 합리적인 소비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검단신도시 정가운데서 신도시 인프라를 공짜로 사용한다고 보시면 돼요 이 집의 위치가 얼마나 좋냐면요 오늘 현장 1층에 부동산을 하고 있는 사장님께서 현장 매물 한 채를 미리 사두었을 정도입니다 부동산 하시는 분들이요 집 엄청 신중하게 사세요 웬만해선 잘 안사 지하주차장 있구요 방 3개짜리 방 4개짜리 34평형 정도의 넓은 사이즈의 현장입니다 실입주금은 1000만원에서 3000만원이면 분양을 받을 수 있구요 방 4개짜리 신축 빌라가 2억부터 시작하니깐요 가족이 많으시는 어머님들 집중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집보러 가시죠 이 자막은 요즘 sinceens이 많으니까요 이거 보기에는 전학의 역사 올라가는 전학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보기에는 전학이 안사지 않습니다 그리고 성장리들을 보면서 사이즈의 현장은 그리고 성장애인 멘트 시스템에 대해 생각해서 그리고 보기에는айл 이 자막을 자막을 하며 자체에 만듭니다 이 자막을 받으면 좋게 되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